네 지금 이제 112분, 130분 정도 오 쭉쭉쭉 들어오시네 뭐야 한국말도 보이네 한국어도 보이고 댓글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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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워실따빈 워헌시앙이만 워실따빈 오 어? 알아들으셨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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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실따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거는 간단한 인사를 좀 적어주셨고 뭐 그런게 있어요 아 이건 알아요 징뚜뚜쇼팅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이거는 저희가 평생에도 많이 하는 말이라서 It's Chinese pronunciation is It's Chinese pronunciation is Very It's to me So 오 이것도 반응? 오 되게 고급 인력이시네 우리 되게 소중한 가족들이 지금 I have translator so You guys say anything I can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요 제가 진짜 불러드리고 싶은데 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멋있게 불러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 오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어쨌든 제가 미니 품미팅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어쨌든 제가 미니품미팅때는 살짝 불러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미니품미팅때는 살짝 불러드렸는데 스크림 벨 굿 감사합니다 그 벨 굿 감사합니다 그 시 시에 따자 시에 시에 따자 시에 시에 따자 시에 시에 따자 시에 따자 짜잔 제가 지금 늦게 도와줘요 시방이 Lincoln 시에 따자 우리 지금 뭐하자구요? 저 활동하고 있어요 스크림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좋은데 최근에 다이치시에서 먹으러 왔습니다. 다음은 인파입니다. 밥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원들은 다이치시에서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답변해주세요. 단케 유튜브. 단케는 그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 일단 뮤직뱅크 마지막 주,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즐겁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에는 운동을 하고 갔거든요. 뿌듯합니다. 목..괜찮냐고.. 아.. 목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스트랩실이나 다른 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있고 와..이게 무슨 일이야 상영. 배웠거든요. 점심에 뭘 먹었냐고. 점심에 제가 잠깐 이제 강남에 가서 원래 운동하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밥을 밤에 먹을 곳까지 포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밥을 먹고 오늘 운동을.. 운동을.. 네. 앞머리 자르는 거요? 좀 잘랐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이 봐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스테이헬티 가이즈.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있어요? 진짜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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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 씨도 미리 생일 축하드릴대요. 저.. 저.. 아 맞아요. 저.. 곧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주시고 중국에 계시는 이제 팬분들도 되게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도 예쁘게 꾸며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정말 많은 나라나 도시에서 스카를 해주시기 위해서 각지에서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 생일 케이크 올려주셨네요. 신선, 여러분이 많은 인연이 많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투어나 이런 것들도 가기로 예정에 많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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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제가 저희가 원래 4시 10분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것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anyway, so thanks for watching 7000 people is watching this. so it's very honor and thanks for watching and I have to go right now so next time we will have make a break time.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사실 영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올 테니까, 아, 근데 너무 길죠? it's too long. 아, 네. 회진창 라이더, 인위 계시야 하여요. 신천, 수이잔다, 야오. 그래서 이제 야오. 근다자 소다지야라. 뭐. it's time to goodbye. 간단하게. it's so simple. 수이야. 안녕,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I love you. 아, 통주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don't cannot belan. I love you, tech.